아 라라 이 스킨이 제일 마음에 들어 어디야 멀리서 총소리난건가? 애들은 없는데? 2층 같은 위에 있었던 이였나? 여기 안에 다운 오! 여호와와 아 스티프 몇 발 빗맞춘 거야 쟤는 ㅋㅋ 하나 모을게요 아 또 있어, 또 있어 또 있어 어허 여의대로 싸우고싶다 하나 붙는데? 스태스 3P 스태스 3P 따로따로 자 라라길에 붙어볼게 아우 다운 스태스 3P 야야야 야 뿅 마취제 당해버리네 마취제 당해버리네 야 피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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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취제 당해버리네 전화기 사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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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봐야지 이거 아아 그거에요 저거 저기? 스쿼스도 못 쏘는 애들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박탄리아 따랭 하하하하 진짜 개무지성이네 하당 어? 어? 형 구하러 와야지 왜 친구 안구하러 오네 얘네 뭐이야 왜 친구 안구해 얘 집안에 있을텐데 이거 아네 확인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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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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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너요 하하하하 센티넬 센티넬 이렇게 파츠 야무지던데 황금이에요 황금 이런거 또 써줘야 돼 오케오케 압돼 아주 좋아 셀 좀 많이 챙기고 어? 나한테 미안해 민경 하하하하 킬 10킬인데? 잠깐만. 이거 느낌이? 전화되네. 빠질게요. 못냈어. 응? 이게 또 뭐야? 들어가자. 하나 올라가는... 하나... 깝 터졌는데? 나 알까? 여기로 그냥? 위에 있어. 올라가는 게 맞나? 좋기도 하고. 깨지면 싸울 거예요. 우리 안에도 소리 나요. 안에서? 오케이. 안에서 먼저 그럼. 위에 였나? 먹고 나간 건가 그냥? 뭐 할 게 없을 텐데? 저거 대빡. 아 대빡. 보는 중은 뒤에 라인 없어요. 이쪽도 보이진 않는데... 어디 갔노? 이만 갔나? 짰나? 한 놈 남은 놈이 있는데... 일단은... 위안. 너무 클리어하다. 여기 있다. 네. 애들 저기서 좀 싸웠어요. 보고 시작해.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안 들어가. 올라가는 게이트 킵핑하는 게 나을 듯. 이거 타고 오지 않을까? 못 쏘는 것 같은데? 못 쏘는 것 같은데? 타고 오지 일로 올 거예요. 이거 옥상 먹을게요. 이거.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. 안 보이게. 안 보이게. 아 왜 촉 빠졌나? 뭔데지? 어디 있지? 여긴가? 여기. 아 올라갔구나. 와 뭐야? 어디까지 하다가? 아닌데? 얘네 딴 팀이에요. 우리 여기 있는 줄 몰라. 응응. 여기 하이딩 같은데? 잠깐만. 뒤? 아 반지하로 들어갔었나? 설마? 아 절대 아니에요. 그죠? 아니죠? 한 72. 아 일로 왔네. 하나 빠워. 앉자 둘. 둘. 하나 둘 했다. 여기 뒤에. 한 두 가지 спрос. 레이스 개피. 아 왜 겨우 쬐봐냐? 다행히 신. 됐 다행히. 아 뭐야 얘. 얘? 혼자 같은데. 온다. 여기 힐한 얘 거 먹는 중. 봐줘야돼 일로 봐줘야돼 어? 나 납치당했다 안녕 혼자인 것 같더라 왠지 아 이거 계속 이모션 하다가 타밍할 템을 다 뺏기네 이거 많아 많아 아 전 배터리는 필요없고 셀 아 13킬인데? 할만한가? 오오? 셀츠 각인데 그럼? 일단 최대한 해볼게 근데 얘들 한팀 짜오고 있으면 그냥 끝난다 게임 두개 빼고 다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? 맞네 얘들 좀 찾아보자 여기 지금 안싸우는거 보면 얘들 진중한거 같 뭐지? 태양광인가? 태양광 보고 있었는데 안보이던데요? 근데 링이 그.. 링이 뒤쪽인데? 도프도 당기는데 아 제작중 아 제작중 음 그쪽에 붙어있었구나 왜 여기서 제작중 어? 어? 아 여기 앞에 있구나 난 뒤에서 맞은 느낌이지 왜? 안에 60 아 맞네 어 싸움 붙여도 오우 하나 크랙 하나 크랙 하나 크랙 불당 아니 쟤네 싸우는 중 안 돼 쟤네 싸운다 안에 소리 나는데 바로 가도 돼 바로 가시 여기 소리 왔어요 백 백 백 으흠 틀렸다 이거 아 이거 원래 못 찾았다 던졌네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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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났어 아우 패드했네 아 내가 너무 좁아준네 어? 어? 뭐야 이게 맞아? 어? 그냥 이 타벨 빼는 게 낫지? 어이쓰 갈아입고 나머지 한 팀 잘하는 애들이 요즘 밖에 팔소리 난다 이거 맞나? 쟤 아어 안다 아인가? 아 아니다 어 뭐야 맞네 왼쪽 아 혼자 해서 해 여기 혼자 같은데? 혼자 안 돼? 아 이상하게 맞더라구요 쟤 그리고 뭐지